한국국토정보공사 스테이튼 분장을 빡세게 하고 찍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제 모습이 어색하긴 하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모든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표정 짓는 것부터 제가 쿠쿠세이튼 연기를 하는 걸 카메라에 담는 장면들까지 전부 다 저는 기억에 남고 재밌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쿠쿠어미 구멍